고2 학생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철 선생입니다. 지금 캐스트 내용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고생했던 파트 중에 하나고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래요. 보통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해석한 것 같긴 한데 내가 끊어주고 묶어주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경우 흔히 발생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문장이 그런 게 한 두 개 세 개가 모이면 글 자체를 놓쳐버리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해석한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가? 그거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분 정도 되는 캐스트인데요.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겁니다. 문장을 읽을 때요.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끊어주고 묶어주는 이제 구문도 캐 있죠. 의미 단락별로 끊어주고 묶어주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 단계입니다. 만약에 계속 앞으로도 끊어 읽고 묶어 읽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수능까지도 가지 않을게요. 보통 대훈의 학생들 기말고사에 부교제가 들어가죠. 시험에. 또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교과서로만 이제 나온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뭐 부교제 분량이 엄청나게 많던지 모의고사 분량이 들어가던지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내가 무슨 수능 때 고생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나는 부교제 공부할 때 힘들었을까? 나는 왜 모의고사 변형 문제 나올 때 이거 왜 힘들지? 뭐냐면요.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 뼈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또는 문장. 한 문장 일단 쳐볼게요. 길고 복잡한 어떤 한 문장에 필자의 의도도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쌓이니 전체 줄거리가 파악이 안 되니 이게 학교 내신 시험을 봐도 교과서가 아닌 부교제나 아니면 변형 문제가 나온다던가 모의고사. 이게 좀 더 쌓여서 수능 가면요. 끊어 읽고 묶어 있는 학생들은 좀 죄송해요. 박살납니다. 문제 못 풉니다. 왜? 1번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한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는 일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제가 퀴즈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고3 학생들한테 퀴즈 내봤을 때 제가 한 15년 동안에 이걸 맞춘 학생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퀴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오영식이라는 거 배워봤죠? 그 혹시 왜 배울게요? 이 질문에 15년 동안 답한 학생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게? 나 오영식을 중일 때 배웠는데? 나 고1 올라갈 때도 배웠는데? 근데 내가 해석을 할 때는 밑에 S, V, O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야. 저도 그런 거 안 해요. 밑에 S 쓰고, V 쓰고, C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왜 배웠을까요? 엄청난 걸 놓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어 해석의 핵심이에요. 뭐냐? 줄거리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글의 줄거리도 파악이 되지만 길고 복잡한 한 문장 내에 줄거리도 알아야 돼요. 줄거리가 뭐니? 줄거리의 정의 자체가 자, 잔가지 다 빼고 큰 뼈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뭐냐면 문장의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에너지로 해석을 하니 머리에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붕 뜨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만 기억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오형식이라고 했던 게 내가 중학교 일어날 때 배웠던 게 문장의 뼈대를 배운 거였구나. 나머지는 뭐예요? 원래부터 없는 수식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절이라고 하는데 주호동사 목적이라는 그 뼈대 있죠? 뼈대의 의미를 도와주기 위해 쓴 녀석들이지 없어도 되는 것들이 들어간 건데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지 않고 읽으니 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공부할 때 또는 전체 줄거리를 공부할 때 핵심은요. 문장을 읽을 때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면서 읽어야지만 시간 안에 문제 풀 수도 있고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왔어요.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요. 다섯 번, 여섯 번 읽어야 간식이 된단 말이에요. 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겁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한 번에 읽는 학생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읽을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그때 주어동사, 물론 저는 밑에 svoc 이런 거 안 씁니다.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이게 뼈대입니다.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5형식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모든 소식어구를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긴다던가 해석의 분불, 명확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말로 배우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왜? 육하 원칙? 모든 글은 어느 언어든지 간에 육하 원칙만 파악했으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문장 자체를 제대로 이해한 거고 이게 쌓여서 글 자체를 이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복잡한 거 읽을 때는 그래, 한 번 읽을 때는 모르겠지만 두 번 찍을 때가 더 중요해요. 수식어구를 의식적으로 힘을 빼고 봐야 되는구나.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따끈따끈한 문제죠. 올해 9평입니다. 9월 모의고사입니다. 고2 모의고사. 이 문장을 구문독해 하잖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하얘질 거예요. 볼게요. 만약에 DNA가 유일한 것이라면 명사담이 되나 나왔으면 후치수식이에요. 가로 닫고요. 만약에 DNA가 중요했던 유일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대열이 있다. 대열 루듬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특정의 이유는 없을 거다. 명사담이 투나함은 후치식입니다. 형성하다, 만들다. 의미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없을 거다. 자, 어떤 프로그램? 쏟아부어. 좋은 경험을 어디? 정사, 명사. 좋은 경험은 아이들한테 쏟아붓고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대교로 문장인데 투 다음에 동사원형, 동사원형이에요. 자, 아이들을 보호해요. 뭐로부터? 나쁜 경험으로부터. 얘들아, 지금 기억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단어만 기억난단 말이야. 내가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또 인심은 어떤 일이 발생했죠? 읽은 거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합니다. 뭐야? 이제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짧은지 긴지는 읽어봐야 알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 어렵구나. 그럼 두 번째 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뼈대만 남겨볼게요.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볼게요. 언제? 자, 육한 원칙. 언제, 어디, 어떻게, 너에 대해? 만약. 뭐가? DNA가. 저는 비동사에 안 합니다. 비동사 될 보호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DNA가 유일한 것이라면. 근데 어떤? 또 동사? 야, 만약에 DNA가 중요했던 모든 거라면. 자, there is, there is, there is, I don't. 돼 있어. 그럼 없다. 꾸미는 말, 특정 꾸미는 말이야. 이유가 없지 않냐. 어떤 이유? 자, 형성하다. 동사적 개성 늡니다. 뭐를? 얘들아, 의미 있는 꾸며주는 말에 불과하단 말이야.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다. 자,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이냐. 한 번만 읽을게요. 좋은 경험은 아이들한테 쏟아 부어주고, 아, 그 다음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자, 뭐를? 나쁜 경허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좋은 경험은 아이를 쏟아 부는, 이제 기억하지 마. 프로그램을. 봐봐. 이제 요약한 것만 볼게. 내가 단언컨대, 이 글에서 필자가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만약에 DNA만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러면 사회적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경험은 아이한테 집어넣고, 나쁜 경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수식어고는 원래부터 없는 거거든. 뼈대를 도와주기 위해 쓴 녀석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글이 완벽히 되는 거예요. 야, 만약에 태어난, 타고난, DNA만 중요한 거면, 사회적 프로그램이 왜 용성하냐? 그걸 이유 없지 않냐? 그럼 DNA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 의미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겁니다. 이것도 9월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하나는 설명을 좀 할게요. 뭐 설명하냐면,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as 해석은요, 제가 그저께 올린 고1 캐스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1 캐스트를 한번 보시면 압니다.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해설지는 때 때문에 따라서 철어물에 속하는데, 어렵게 하지 마세요. 실전에서는요, 일단 모르겠으면 따라서를 먼저 해석하시고요. 어색하면, 처럼으로 해석하면 깔끔하게 우리말로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끊어 읽고 묶어 읽을 때 이런 문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또는 특징이 되는 긴 목, 기린의 긴 목은, 콤마콤마 삽입구문, 예를 들어 기린의 긴 목은 발전된 겁니다. 아직 몰라요, as는? 그 개체들. 명사 다음에 된다면 가로 열고 두 번째 동사 앞에 닿는 게 기본이에요, 무조건. happen to 동사원이 우연히 뭐뭐하다야? 우연히 더 긴 목을 갖게 된 개체들이 이 점을 가졌대요. 자, 인 아이엔지가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거든요. feed on이 먹고 살답니다. 나뭇잎을 먹고 삶에 있어서 큰 나무에 어떤 일이 발생했니? 똑같지 않아. 단어만 기억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읽을 때 뭐다? 수식어구를 빼잖아요.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아, 필자가 나한테 이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볼게요. 구별이 되는, 특징이 되는, 꾸미는 말. 수식어구 빼. 주어입니다. 긴 목은. 육하원칙 늡니다. 누구? 기린의 긴 목은. 동사보다 발전된 겁니다. 일단 끝난 거예요. 주어, 동사는 찾았어요. 기린의 긴 목이 발전된 겁니다. 어, 그 다음에요. 수식어구를 한번 빼볼래요? 야, 우연히 더 긴 목을 가지게 된 개체가 수식어구를 빼면 그리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야. 어? 에즈담이 주어, 동사 안에 무조건 따라서가 기본 해석이란 말이야. 자, 그 개체들이 불연히 깨목을 갖게 된. 이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 물결 넘기는 거야. 개체가 이 점을 가짐에 따라. 자, 뭐 할 때? 먹을 때. 뭐를? 입사하기를. 뭐 해?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수식어구 빼잖아요. 수식어구 빼잖아요. 필자의 의도가 확실히 파악됩니다. 자, 이거 디스틱티브도 빼도 됩니다. 구별된 도 빼도 되니까. 긴 목이에요. 야, 기린의 긴 목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발전된 거 아니냐. 뭐함에 따라? 개체들이 이 점이 있음에 따라. 어떤 이 점? 아, 키 큰 나무에 입사귀를 먹는 거에 이 점이 있음에 따라 개체가. 그래서 긴 목이 발전된 거다. 이렇게 읽어야 정확하게 파악되는 문장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 문장, 문장을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따라가면 전체 줄거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단언할게요. 여러분이 빈칸 문제를 풀던, 순서, 삽입을 풀던, 줄거리를 놓치지 않으면 심지어 대입학은 좀 더 쉬운 문제이지만 거기에 비하면 대입학 문제를 풀던 줄거리만 놓치지 않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뭘 말하고 싶은 거구나, 지금.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요. 가로 열고 닫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고백을 하나 할게요. 내가 고1 때 끊어 읽고 묶어 읽었습니다. 아, 진짜 구문독해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맨날 시험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부교재 있었습니다. 부교재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학교 내신 공부할 때 솔직히 포기했어요. 아, 이거 영어, 이거는 내가 내신 공부가 아니라 그냥 영어 실력을 물어보나 보다. 그냥 시험 보자.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야. 이걸 내가 바꾼 게 아마 제가 몇 번 이제 앞에 케이스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고1 겨울방 넘어갈 때 바꿨거든요. 제 인생이 바뀐 게. 물론 저는 여러분들 조금 더 빨리 시작했는데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건 기본상, 기초사항이고요. 해석을 했다는 의미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요약할 때 뭐뭐는 뭐뭐다, 뭐물을과 육하 원칙만 따라가면 반드시 이해되는 문장으로 바뀌면서 필자의 의도가 파악되는 글로 바뀝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뼈대와 수시호 구분하면서 강약주면서 읽으셔야 글 파악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선생님 저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QN에 오시면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 아직 기말고사 공부 들어가기 좀 직전이죠. 좀 1, 2주 정도 빡세게 아, 줄거리 잡으면서 읽는 연습 강약주는 연습 이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